스타가 한 분 오실 거야 정말 스타가 오실 거야 놀러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왜 이렇게 이 집을 공부했지 그럼요 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 내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나나랑 썬이랑 오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오빠가 나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 우리 이제 뭘 보고 싶지 아 왜 우리 이제 뭘 보고 싶지 아 왜 왜 야 너 해명 좀 시원하게 해봐 왜 이제는 못 보고 싶어 친구야 언니한테 친하다고 얘기했었잖아 응 맞아 그랬었어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뻔했어 기사로 접하고 아니 이럴 수가 우리 나나나 그래 너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지 왜 그렇게 해 너무 친한데 친하다 보니까 가려 밥 먹고 다르게 보고 그리고 둘이서 본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이러거든 내가 오빠랑은 그렇게 봐도 소음이 안나 보니 내가 오빠랑도 되게 자주 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을 그냥 깜짝 테스트를 한번 내가 초대만 할게 뭐지? 그렇지 원조 10대가 시대가 어떤 시대야? 우리 시대? 누나 시대 언니 아이고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냐 네 어떻게 우리 유튜브에서 잘 봤다 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잘 감사하죠 아니 우리들이 또 잘했으니까 그래서 또 가는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혹시요? 일산 일산 아 되게 계시는 거예요? 네 혹시 오늘 오늘 스케줄이 있으세요? 왜? 네 또 선배님께서 친히 방문을 해주시면 어디를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싶어서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이게 아닌 밖에 홍 두께 식으로 갑자기 그렇게 뭐 하면 되냐 선배님 한 번만 와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갑자기 여기 좀 미안하구나 배추야 응? 선배님 나야 누군데? 나 나라니? 나 종옥이야 종옥이 뭐? 배종옥 종옥이야? 그래 야 그 시간을 안 해 빨리 와 뭘 그렇게 약속 있다 그래 나 종옥아 어 아이고 우리 종옥이는 진짜 잠 잘지 그래 지금 이게 몇 년 만이야 들어오세요 오늘 그래 그래 빨리 희한하네 하지 말고 오라니까 응 선배님 닭 한 마리 싸우시면 안 돼요? 내가 그 희한하다 그래 어? 와서 얼굴도 보고 수다도 떨자 그래? 어 와서 놀다가 응 응 응 응 응 응